안녕하세요. 모션필로우의 간편한 사용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션필로우의 베개는 100% 폴리우레탄 메모리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베개 속 밑 바닥에는 4개의 에어백 패드가 들어가 있어서 이 선으로 공기가 주입되면 에어백이 부풀로 올라서 코골이 사용자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돌려주는 원리입니다. 베개 자체에는 전자파가 전혀 없는 순수한 메모리폼, 편안한 베개입니다. 코골이를 감지하는 솔루션 박스의 뒷면에는 두 개의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먼저 에어펌프를 끼워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밀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USB를 연결하시면 전원 램프가 켜집니다. 한 번 더 살짝 길게 딸깍 눌러주시면 초록색으로 전원이 켜졌다는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품 연결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핸드폰 어플과 솔루션 박스를 연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모션필로우를 검색하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셔야 하는데요. 설치가 완료되면 이렇게 노란색 예쁜 어플이 확인됩니다. 전원 버튼을 눌러서 안내 문구가 나오는지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모션 시스템 연결을 위해 먼저 전원과 에어 호스 그리고 LED가 잘 연결되어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연결 준비가 완료되셨으면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모션 시스템 연결을 위해서 솔루션 박스에 시리얼 넘버가 적힌 걸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어플을 켜서 이 제품을 첫 전원을 켜시면 센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아래에 표시되는 에어백 위치를 직접 베개에서 눌러보세요. 그러면 고객님의 머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위치를 정확하게 센서가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입니다. 에어백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아래 화면에서 에어백을 선택하신 후에 베개에서 부풀어 오르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저는 네 번째 에어백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 공기가 잘 들어와서 잘 부풀어 오르는지를 확인을 할 텐데요.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면 에어 호스가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고 있고요. 실제로 주무실 때에는 천천히 공기가 들어와서 아주 자연스럽게 고객님의 고개를 돌려드립니다. 잠에서 깨지 않고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베개에 에어백이 잘 부풀어 올랐는지 확인을 했고요. 이제 소음 측정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서 데시벨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용히 말을 줄이면 데시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초 동안 소음을 측정하고 수면 환경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에 대한 정보를 넣은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모션 시스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코고리 기본 학습은 사람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너무 다른데 모션 필러 오는 한 사람의 고객님만의 코고리 소리를 감지해서 작동하는 최첨단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고객님의 수면 패턴에 딱 맞는 꿀잠 친구가 되기 위해 코고리 기본 학습 기간이 처음 꼭 필요한데요. 정확한 작동을 위해 2에서 7일 정도 고객님의 코고리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이 코고리 학습이 끝이 나고 나면 통계나 효과 비교 메뉴에서 일, 주, 월별로 코고리의 정도, 코고리 방지 작동 횟수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개를 사용하실 때는 솔루션 박스의 이 앞부분이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베개 방향으로 가까이 설치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굉장히 예민하셔서 수면 도중 자주 깨시는 분들 그리고 부풀어 올랐을 때 나의 목과 어깨 높이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모션 시스템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펜창 높이를 나에게 맞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수면 모드 자동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시간을 설정하셔서 매일 버튼을 따로 누르지 않아도 자동 수면 모드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설정해서 매번 번거롭게 누르지 않으셔도 자동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베개 에어백 펜창 높이 설정은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는 펜창 높이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낮음부터 높음까지 총 5개 단계로 높이를 설정할 수 있고요. 높게 설정할수록 에어백의 움직임 동작이 커집니다. 똑똑하고 간편한 모션플로우와 함께 더 이상 꿀잠에서 깨지 않고 건강하게 주무세요.